휴대전화 그 2주차 그 처음 본 여자는 다이애법 피처링을 도와주러 왔습니다. 도하와 빌런이 형은 무대가 너무 좋고 빌런이 형은 노래 잘하니까 연성들도 너무 멋있게 무대해주고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날 일어서 근데 살짝 어색해요. 살짝 그냥 달걀 같은 느낌? 너무 달걀같이 나와서 뭔가 잘 먹었어야 될 것 같아요. 자신감은 너무 높아요. 딱 봤더니 살짝 쉬는 기간이라 세를 살짝 올랐거든요. 아빌루 화이팅? 요 화이팅. 오늘 빌런이 형 무대에 도와주는 거 두 번째 날인데요. 빌런이 형 태인 형이랑 비슷한 몸매? 귀여워요. 이게 또 생방인데도 불가고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되게 재밌게 신나게 했습니다. 이제 내일 마지막인데 내일 잘 해서 도와주는 거 잘 마무리해야죠. 바꾸만. 형 제가 해드렸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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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3일째 звähне인피가요 무대까지 끝이 났습니다. 못 외울까 봐 걱정했는데 틀릴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틀린적은 없어서 다행이에요 잘한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재밌게 했습니다 그동안 저 조금 나온다고 봐주신 루니지에댄 팬분들 루시 고마워요